횡성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이웃 주민이 소화기로 초기에 진압해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. 횡성소방서는 어제 오전 둔내면의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이웃에 사는 50대 여성이 소화기로 진압한 뒤 이어 도착한 소방대가 진화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여성이 초기 진화에 나서면서 불은 20분 만에 꺼졌고 당시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의 위력이 있다며 주택마다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를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.